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복음 증거의 주역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를 사는 예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교대회를 통하여서 237나라 복음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잡아지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현장 그곳에 계신 성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성교사님을 전한 그 복음으로 랩런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몰라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있으며 RUTC가 세워지고 있으며 랩런트가 훈련받고 있는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그 어둠 가득한 성교 현장 가운데 영적인 미사일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적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좁은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면 복음 안에 감춰진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만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또 들은 복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순절래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이 너무 많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할 현장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아직도 나는 내 생각과 내 이익에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약을 다시금 새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이 원단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성취되는 영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 바울이 누렸던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 한 분을 오늘 우리금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의 인생이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분 계신가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처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전도자가 저에게 말씀과 기도로 권면해 주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오신 것이고 또 지금 천사가 흠모할 이 사역에 저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람과 나의 지식으로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창세기 3장 속에 나의 옛 틀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옛 틀이 새 틀로 바뀌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복음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예원교회 송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예원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입니다 교회의 나쁜 점 불만 불평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모습들인데 사단의 속임수로 변장되어 그것이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생겼어? 라고 시작해서 우리가 불만 불평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틀에 상대방에 끼워놓고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물음 속에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을 나의 틀 속에 끼워넣는 것 이 교회를 내가 생각하는 틀에 끼워넣는 것이 사단이 주는 속임수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맞는 소리인데 맞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왔으니 되었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되었지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 공동체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릇이 넓혀지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 교회에 모였지만 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그 사자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의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다 죽게 맡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가 어느 날 불신앙으로 오지 않는 그런 예원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언약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언약기도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내 이익을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기도 속에 내가 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원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오늘도 믿음을 굳게 하시는 예원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교 현장을 놓고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성교지에 영적인 무기가 되어 영적인 미사일이 되어 그곳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할 거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늘 성교 현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세계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 성교 현장을 놓고 지금 이 시간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도자들에게 역사는 그 흑암이 무너져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이 예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이 세계를 바꾸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기도가 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현장까지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어날 많은 일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